oneself, oneself의 액센트가 있죠. 앞으로 이 self, selves, 여기 액센트 있는 것도 정리해 주시고요. 우리가 보통 셀프 서비스 혼자서 해서 먹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? 세상의 one, 셀프 서비스도 자신이 안 하는 게을매이가 있어요.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이럴 때 쓰이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뭐 for oneself, by oneself 이런 것들, of oneself 공부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특히 제기대명사 one self, one 세상의 one, 셀프 서비스도 자신이 안 한다.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되겠네요. 뭐? oneself, one self,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